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이다지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대비 3월 학평이 치러지게 됐죠. 3월 학평 한국사에 대한 분석과 전망, 총평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월 학평이 선생님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3월 학평은 아무래도 작년이었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연기 연기 연기가 되다가 4월 24일날 치러지게 됐고 4월 24일날 치러졌던 것도 집에서 치르고 직접 채점을 하는 시스템이었던 걸로 기억이나 원래 3월 학평 자체가 3월 초순경에 시행이 됐는데 지금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서 3월 말경에 이제 치러지게 된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 그거더라고. 어쨌건 간에 개념 강의를 1회독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이 치러지게 되니까 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내가 꼭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3월 학평은요. 수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첫 번째 시험일 뿐이고 우리 수미잡이라고 하잖아. 수능 이전의 시험은 모두 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될 뿐이지 그걸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험 자체를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하루 종일 시험 치르고 굉장히 지쳐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컴퓨터 켜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실하고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좀 토닥여주고서 이 총평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3월 학평 한국사 총평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평이 했죠. 2021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난이도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한국사는 계속해서 필수 한국사에서 쉬운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그런데 이 쉽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를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전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지. 쉽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능 전에 한 번에 개념을 정독을 하고 복습하시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출제 경향의 특이점이 있었어요. 이 특이점을 짚어주면 보통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근현대사야. 근현대사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뭐라고 하지? 현대라고 하지. 현대의 모습을 만들어준 가까운 시대를 근대라고 한다면 이 근대와 현대를 묶어서 근현대사라고 표현하고 근현대사 이전의 시대를 전근대사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 전근대사는 천사 파트부터 조선시대 어느 일정 기점까지를 전근대사라고 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근현대사이고 전근대사는 굉장히 쉽게 풀었어. 그런 경향성이 오답률을 체크해봐도 나왔던 게 역대 오답률을 체크해보면 다른 시험에서는 보통 근현대사의 문항들이 오답률이 높게 나오고 전근대사가 낮게 나왔는데 이번엔 반대였습니다. 전근대사가 고난도 문항이 좀 더 많이 나왔고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 좀 더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 그러면 전근대사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좀 고난도 문항이 나왔다라고 느끼고 오답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전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여기는 것은 정치사와 관련된 내용이지 어떤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고 이런 내용들이 스토리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니까 학생들이 좀 재미있게 쉽게 공부하고 있는 파트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정치사의 문항 비중보다 경제사의 문화사 파트의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 생소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꼈던 내용들이 있었던 거지 그에 비해서 근현대사는 두 문항을 제외하고는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사에서 그러면 이 시대별 문항 비율 자체를 좀 살펴볼게요. 시대별 문항 비율은 이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예고한 대로 전근대사 50%, 근현대사 50%. 총문항이 20문항이니까 몇 문항 몇 문항씩 나올까? 10문항 10문항씩이 출제가 되겠지. 기존의 기조를 쭉 이어가면서 문항의 똑같은 포션으로 나왔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을 치를 때도 이 문항 비율로 출제가 될 거야.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올해까지예요. 내년부터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한국사의 내용이 적용이 되는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이 문항 비율 자체가 달라지게 돼. 내년 수능 여러분들 볼 거 아니겠죠? 볼 거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만 들으면 내년부터는 전근대사가 30%, 근현대사가 70%로 비율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전근대사에서 6문항에서 7문항 그리고 근현대사 파트에서 13문항에서 14문항 정도로 나오게 되면서 근현대사가 강화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한국사의 시대별 비율이었고 이렇게 실제 수능에서도 출제가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항들을 살펴보면 고난도 문항을 살펴보면 오답률이 무려 65%에서 57%까지 나오는데 이건 정말 오답률이 사실 높은 거거든.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게 한국사가 진짜 너무너무 어렵게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필수 한국사가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허수들이 포함이 돼서 오답률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여기 고난도 문항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을 살펴봐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의 특징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지. 13번의 을사능약을 제외하고는 다 전근대사 파트에서 틀렸어. 그 중에서도 4번의 왕건에 해당되는 내용만 정치회사 파트이고 9번, 5번, 3번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모두 전근대사의 경제사회 문화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들 어떤 주제로 어떤 문항이 출제되는지 정도를 체크를 해보는 게 3월 학평의 의미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3월 학평에서는 내가 공부한 걸 무조건 만점으로 보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공부한 개념이 이런 개념들이 있어. 이런 개념의 실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익히고 어떤 단원에서 어떤 내용이 어떤 것에 포인트를 넣어서 나왔는지 이런 정도를 파악하시는 데에 중점을 두시면 좋겠어요. 해당 내용들 그럼 지금부터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선생님의 1년 동안의 한국사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편이지 1단계로 이미 20시간의 기적 20강으로 완강이 된 개념 완성 강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강의이고 무조건 들어야 되는 강의이지 2단계는 15강으로 구성된 문제풀이 강좌가 있어 기존의 기출문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난이도가 요동친다고 하잖아 어떤 해에는 한국사가 어렵게 나오고 어떤 해에는 굉장히 쉽게 나오고 이게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의 기출문항을 난이도 별로 유형별로 풀어보는 문제풀이 강좌가 있고 3단계가 바로 9시간의 기적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파이널 강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6월 평가원 전에 개념 강의는 무조건 한 번 1회독을 하는 거를 권하고요 9월 평가원 이후에 파이널 강좌가 개강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개념 강의 듣지 않고 9시간의 기적 딱 9강만 듣고서 한국사 시험 쳐도 될까요?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기가 너무 어려워 학생들마다 한국사에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너무 다르잖아 어떤 친구는 내신 때 진짜 열심히 해서 웬만한 거 다 생각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9시간의 기적만 들어도 돼요 여기서 모의고사 풀어보고 안정적인 성적 받고 난 다음에 수능시험장 들어와서 당당하게 문제 푸는 거지 근데 만약에 정말 본인이 한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기본기가 없는 친구라고 하면 개념완성 강의를 듣는 거를 권합니다 강수 차이도 그렇게 사실 크지 않잖아요 해당 내용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걸 권해요 선생님은 한국사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꼭 공부를 해야 하긴 하지만 부담을 주는 과목은 아니잖아 힐링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일주일 동안에 아껴뒀다가 주말에 한국사 강의를 정말 아껴서 뭔가를 먹는 것처럼 듣는다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의미 있는 강의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쉽게 문제 풀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등급까지도 받을 수 있는 강자니까 너무 뒤에까지 미뤄가지고 여름방학 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6월 평가원 전에 꼭 개념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시험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시험친 내용 바탕으로 분석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본인을 토닥토닥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랑은 문제 풀이나 파이널 강의 혹은 아직까지 한 번은 선생님을 만나지 않은 친구들은 개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لي걸 볼까요? 분량 분량 rot 분량 работ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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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